자 먼저 macOS에서 파이썬을 쓰기 위해서는요 macOS용 파이썬 인터프리터 중에 하나인 미니콘다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미니콘다를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파리나 크롬같은 브라우저를 여시고 구글로 가셔서요 구글에서 미니콘다라고 치시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미니콘다를 치시면 콘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미니콘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파이썬 3.5에 64비트 배시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게 좀 있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는 macOS에서는 터미널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설치나 이런거 할때는 터미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터미널을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먼저 macOS에서 설치하시기 위해서 첫번째로는 64비트 배시 인스톨러를 가셔서 마우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링크 복사하기 링크 복사하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command 키 macOS 키보드의 command 키와 스페이스바를 같이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터미널 터미널이라고 치시면 이 터미널 앱이 나오죠 이 터미널 앱을 구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키워서 큰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터미널을 설정을 하셨으면 이 터미널 환경에서 먼저 그 해당 배시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명령은 wget하고 이 주소를 그대로 치시면 command 키 plus v를 누르시면 주소가 쳐집니다 이 주소를 그대로 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ls를 눌러보시면 여기 미니콘다 3 latest macOS 이게 있습니다 이미 이게 설치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bash.slash 그 다음에 미니콘다 저걸 그대로 치시면 되는데 태키를 눌러주면 간단하게 쳐지죠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제 설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엔터를 누르시고 다음에 긴 예약이 나오는데 이거는 q를 눌러주시면 중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용 권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를 승인하냐 해서 yes를 누르시고요 어디에 설치하기가 나오는 설치 주소 설치 디렉토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엔터를 누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어서 뭐 에러가 떴는데 여러분들 아마 설치가 되어있고 다시 ls를 쳐보시면 ls를 쳐보시면 여기 미니콘다 3 라는게 여러분들 설치가 되어있을 겁니다 설치가 끝나시면 exit를 누르시고 다시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터미널을 실행을 시켜서 파이썬이라고 치시면요 여기 보시면 파이썬 3.5.1 컨티뉴 아날리틱스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러면 제대로 미니콘다가 설치가 된 겁니다 파이썬이라고 실행했을 때 이 환경을 우리는 파이썬 shell이라고 합니다 파이썬 shell은 파이썬을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써요 간단하게 계산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5 이러면 6이 나오고 print abc 라고 하면 abc가 나오고 이렇게 자기의 명령을 한 줄 한 줄 보통 대화형 interactive shell이라고 그러는데 사용자가 뭔가 명령을 입력하면 파이썬 shell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는 5 b는 5 해서 a 더하기 b는 10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하는 방법은 exit의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고 하면 종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설치를 하셔서 파이썬까지 설치를 하신 겁니다